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카루타로 해볼 예정인데 아직 병무하고 아직 못찍은 상태고 1.65 스탯에 수공 660만 정도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열쇠가 없군요 아주 인간미 좋았습니다 두께 사주고 바로 들어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어 김훈진이 은근히 센거같은데 딜이 나온다 아 이거 좀 지워봅시다 근데 카벨은 어려운게 아니라가지고 카벨은 어려운게 아니라가지고 생각보다 카벨은 되게 쉽네 근데 이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고 뭐하냐 정신차려 정신차려 당황했어 방금 당황했어 당황했어 천천히 합시다 깨는게 중요하니까 음 레프트? 오케이 founders 에치 Đ 에이 에이 마무리는 한 번 더 써줘야지 쐭쐭쐭쐭쐭쐭 오케이 노댔스 깔끔하게 클리어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